그러나 사람이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좀 불러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여러분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났어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단히 여러분들 자전거에 배달을 밟듯이 그렇게 밟지 않으면 그냥 엎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반도체가. 반도체가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앞장서가 여러분들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시간은 좀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근로시간은 다 엄격하게 묶고 다 여러분들 자메일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즉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많이 본 뉴스의 다섯 번째 이번엔 발전소가 발목을 잡았다. sk 용인공장 6년째 착공을 못했다. 정상적인 그런 계도대로 여러분들 공사가 진행됐으면 내년도에 이제 공장이 가동돼야 되는 거죠. 내년도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의 굴지의 그런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하고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은 이런 공장이 가동됐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sk 그룹이 부채가 한 100조 정도 되니까 부채를 많이 넘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업이든 인생이든 간에 타이밍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란 것이. 그 공장이 지금 착공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처음에는 농업 용수가 부족하다고 이런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오염이 심해진다 이런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소 여러분들 전력선이 통과된다 반대를 하게 되고 한국은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다음 여러분들 이 뉴스 가운데 또 하나가 여기 보면 대통령이 유치한 미국의 반도체기업 그 땅에 아파트 짓는 그런 결정을 내린 지방자치단체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미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 섹터의 상장지수 여러분들 소위 펀드의 대여섯 번째 여러분들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좀 다른 나라는 유치하려고 목을 멜 건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가동해야 경영진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결정을 내린 거죠. 그대로 여러분들 2019년에 계획됐으면 그야말로 sk하이닉스가 대박을 쳤을 겁니다. 왜 특수가 지금 발생했으니까 ai 특수가 ai 특수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 특수가 발생했는데 공장이 가동도 안 된 겁니다. 2년도 안 돼서 여러분들 공장 가동하는 일본의 구마모토 여러분들 대만 반도체 공장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불러도 어마어마하게 불러버린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공장 네 곳은 계획 수립 이후에 6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고 애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 초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초부터 공장을 가동해야 되지만 배수 때문에 농업용수 때문에 공장을 짓기로 한 지역 땅 주인들은 2년을 버텼고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조선 사람들의 곤조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람은 이렇게 안 할 건데 조선 사람들이 곤조가 뭡니까 그대로 드러난 것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니까 여주시는 농업용수 문제 안성시는 폐수 문제 지금은 이제 lng 발전소 건설 문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본래 한국은 가장 큰 경쟁력이 속도전에 능하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속도전에 한 컨테이너에 여러분들 의유를 가장 빨리 채울 수 있는 나라였으니까 그 속도전에 여러분들 강점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각가지 이유로 공장 건설이 늦어질수록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은 실태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폐의 전무가 말씀하셨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타이밍이라는 부분을 크게 여러분들 의식을 못할 겁니다. 삼성이 여러분들 삼성자동차에 참여한 건도 좀 일찍 참여했으면 삼성이 자동차 사업도 잘 일으켰을 겁니다. 참여하고 나서 조금 이따 이러면 외환위기가 터진 거 아닙니까 타이밍이 거의 전부거든요. 부동산은 누군가 이야기했죠. 위치 위치 위치가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이든 이런 것이 다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sk하이닉스의 수뇌부가 어마어마한 결정을 잘 내렸던 거죠. 그 메모리 반도체의 특수가 발생할 것이다. 그거를 못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더 딱한 것은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렇게 사인을 할 정도니까 2022년도 10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리 디컨슨 미국 오프라이드 머티러질 CEO를 접견했다.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반도체 장비 회사로서. 이 회사 여러분들 그 어렵게 수천억을 투자하는 프로젝트인데 AMAT 어프라이드 머티러질은 오산에서 매입한 부지가 신규 택지 후보지 오산 세규 3지구 안에 들어가 가지고 AMAT는 네덜란드 ASMR에서 세계 2위의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 AMAT는 수천억을 투자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반도체 장비 R&T 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작년 8일 토지 소유주 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니까 미국의 인디에 우리나라 이런 데 가서 공장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AMAT 어프라이드 머티러들도 가장 큰 고객이 한국의 두 회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고객의 여러분들을 인접해서 장비 회사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게 무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회사인 것 아닐까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의 반도체 센터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는 가장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가장 압도적으로 큰 펀드가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smh입니다. 반액크 패밀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smh가 미국의 상장지수 펀드 중에서 소위 산업 분야 반도체 분야를 투자하는 smh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서 어느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대개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번 보시죠. 1등이 엔비디아 19.92% 2번째가 tsmc 대만 반도체 12.62% 3번째가 브라드컴 7.96% 네번째가 텍사스 인트루먼트 4.91%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 기업이 아니고 외국 기업인 asml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노광장치인가 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반도체 미세공정 을 가능하게 하는 한 대 5천억 6천억에 파는 그 공장을 지난해에 대통령도 함께 가신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방문했던 네덜란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콜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곱 번째 갖고 있는 외국 회사의 기업이 바로 어프라이드 머티리얼 인코퍼레이티라는 회사인 겁니다. 이 회사가 수천억을 오산시에 여러분 다 r&d 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나라가 정신을 진짜 못 차리고 있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이든 사업이든 간에 기회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그걸 잡지 못하면 다음에 여러분들 그 기회가 오지 않잖아요. 이번에 asml이라는 회사가 네덜란드 정부의 여러분들 굉장히 불평을 해 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하면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회사를 이동하겠다 하니까 놀래가 여러분들 3조 4천 원인가 하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공장 부근에 이런 인프라를 개선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반도체 전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보고도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선거까지 망쳐놨으니까 얼마나 엉망진창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도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 미국의 최대 반도체 섹터의 상장지수 펀드인 smh의 일곱 번째 여러분들의 보유 지분이 바로 어프라이드 머티어리를 쓰고 여러분 이 회사의 ceo를 직접 대통령식이 적겨내 가지고 뭐죠 투자 의향세 사인을 할 정도가 된 겁니다. 정신을 체리하겠죠. 반도체하고 여러분 자동차가 지금 기여하고 있는 법인세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최고치가 할 때 한 30%에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하고 sk하이닉스하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네.